백내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입원 질환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실명 원인 1위이기도 합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백내장은 눈속에 있는 투명한 수정체에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혼탁이 오는 질병입니다. 외상과 포도막염,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노화 현상이 원인인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습니다. 노인성 백내장 환자는 별다른 증세 없이 대부분 점차적인 시력 감태만을 호소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백내장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복용약이나 점환액이 사용되고 있지만 수술 외의 방법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개선돼 안전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눈 안의 초음파를 이용한 유아 흡입술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과거 수술 방법에 비해서 상처 치유도 빠르고 난시와 같은 부작용도 적어서 빠른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조절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